안녕하세요 콜린젯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어때요? 저는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약간 추웠다가 또 어떤 날은 너무 덥고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구비해두면 정말 좋은 아이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 이런 날씨에는 블라우스, 셔츠, 원피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돌려입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 정말 잘 나오는 브랜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브랜드는요 이아라는 곳이에요 이 브랜드는 제가 거의 매일 시즌마다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미니멀한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브랜드입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비교적 고품질의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출근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덴마크 출장 갔을 때 입었던 트렌치코트랑 블레이저도 바로 이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평생 입을 만한 기본템 찾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하의 이번 시즌 아이템들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앤 화이트 출근 룩입니다 이 위에 입은 블라우스는요 이하의 시그니처 블라우스예요 특히 여름 기본 블라우스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옷은 실루엣 자체가 T자 형태로 아주 여유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요 앞에 넥라인에 보면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볼륨감 있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이 블라우스를 하의 안에 넣어서 연출을 했는데요 이 밑단도 곡선형으로 너무 예쁘게 나와서 사실 아예 빼서 입어도 괜찮아요 블라우스를 빼서 입으면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연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뒤에 있는 단추 디테일이에요 자개 단추가 사용돼서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입고 벗을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원단도 좋은 걸 사용했어요 코튼 혼방 원단인데요 수피마 코튼이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 수피마 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아주 좋은 면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 좋은 코튼 소재에다가 폴리아미드가 혼방되어 있어서 비교적 구김이 적고 광택감이 돌아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께가 얇은 편인데도 별로 비침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킨톤 이너 정도만 입으시면 거의 비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여름에는 단품으로 입어도 되지만 다른 계절에는 또 레이어드를 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혹시 이런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밑에 입은 이 바지는 이하에서 매 시즌마다 나오는 와이드 밴딩 팬츠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요 이 허리 부분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바지를 사면 허리를 다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밴딩 형태로 나온 데다가 허리 스트링도 있어서 수선 없이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허리 부분이 잘 늘어나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사이즈가 작은 사람도 입기 좋지만 사이즈가 큰 사람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 부분에 밴딩만 되어 있는 것보다 약간 정장 느낌에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게 지퍼 디테일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지퍼 디테일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벗을 때 더 편하기도 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바지는 핏이 아주 여유롭게 나와서 굉장히 편합니다 거의 바지를 안 입은 것 같아요 소재 자체도 엄청 가벼운 소재거든요 이 원단은 광택에 살짝 있는 세틴 조직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이 광택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몸을 타고 아주 유려하게 흐르기 때문에 실루엣을 잘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여름 바지 입을 때 보통 구김을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이 제품은 폴리에스터 100%이기 때문에 주름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밴딩 팬츠에서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죠 주머니가 있느냐 없느냐 은근히 주머니 없는 바지들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주머니까지 아주 탄탄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 주머니가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하이류, 원피스류 이런 거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디테일이에요 이하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람들이 정말 입었을 때 편한 옷이 어떤 걸까 실용성까지 고민해서 만드는 브랜드라서 이런 디테일을 정말 잘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뒤쪽에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힙 부분에 페이크 플랫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힙에 볼륨감을 더해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얇은 밴딩 팬츠 입으면 힙 부분이 그냥 볼륨 없이 툭 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아예 여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착장으로 연출을 했는데요 사실 이 바지는 또 블루종이랑 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입으면 봄이랑 가을에도 정말 활용하기 좋은 착장이 완성이 됩니다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기본 슬랙스 와이드 팬츠 종류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 셔츠의 베이지 스커트입니다 우선 이 셔츠는요 이하의 또 시그니처 셔츠예요 살짝 세미 오버핏으로 나온 스트레이트 실루엣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블라우스랑 마찬가지로 밑단은 곡선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빼서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부러 키가 커버일 수 있게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랑 매치를 해서 안으로 넣어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셔츠는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소매 부분입니다 이게 아주 곡선형으로 예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튤립 같은 게 연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셔츠에서 중요한 게 단추잖아요 이런 부자재가 어떤 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고급스러움이 결정되거든요 이 제품은 자개 단추가 사용이 돼서 고급짐이 더 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 소재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것도 최상급 수피마 코튼이 사용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폴리에스터가 홍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면보다 구김이 적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자연스러운 광택감도 있고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두께는 봄, 가을에 특히 활용하기 좋은 두께이고 그리고 사계절 내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제가 화이트 컬러로 착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밝은 컬러도 스킨톤 이너 착용하시면 거의 비침이 없어요 그래서 단품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템은 진짜 무조건 하나 쟁여두면 올해 자주 만족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밑에 입고 있는 베이지색 스커트도 너무 예쁘죠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 가죽 소재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봄, 여름 시즌에 맞게 소재가 좀 바뀌어서 날았더라고요 이 소재는 코튼 개버딘 원단입니다 고품질의 코튼 원사가 사용이 됐고요 밀도가 아주 높게 직조가 됐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수하고 형태감도 아주 예쁘게 떨어집니다 이 소재 자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사실 이 스커트의 실루엣은 정장 느낌이 강한데 또 약간 캐주얼한 무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 캐주얼로 연출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는 또 허리 부분이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탈부착이 가능한 벨트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 보면 또 밴딩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수선 없이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중심에 있는 슬릿도 또 특징입니다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스커트는 사실 다리가 좀 짧아 보일까 봐 걱정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슬릿 있는 제품으로 고르면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포켓도 아주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최근에 스커트 코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베이지 브라운 출근룩입니다 이 착장은 특히 웜토닝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제가 위에 입은 옷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화이트 컬러 셔츠 있잖아요 그거의 라이트 베이지 버전이에요 이 셔츠도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외에 이 셔츠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컬러 자체가 살짝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게 관리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여름에 아무래도 완전 화이트 컬러는 약간 오염이 묻을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땀이 나더라도 좀 더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입은 바지도 너무 예쁘죠 이 제품 핏은 테이퍼드 핏인데요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디자인입니다 앞부분에 턱 디테일이 있어서 입었을 때 볼륨감을 잘 잡아주고요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해요 여자들은 이 부분이 좀 넉넉해야 훨씬 편하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또 허리선도 굉장히 높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선택을 하면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테이퍼드 핏이 자칫 잘못 나오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허리에는 탈북착 가능한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허리선에 맞게 조절해서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이 바지도 주머니가 아주 탄탄하게 잘 나왔고요 이렇게 셔츠랑 팬츠랑 같이 코디를 해서 입으면 캐주얼하면서도 무드 있는 출근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루 셔츠를 활용한 출근 룩입니다 이 착장은 특히 퍼스널 컬러가 쿨톤인 분들한테 추천해요 이 셔츠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화이트 라이트 베이지 셔츠랑 같은 제품인데 컬러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블루 컬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요즘 특히 블루 컬러의 셔츠가 많이 보이는데 혹시 아직 괜찮은 제품 못 찾은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이나 핏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밑에 입은 바지는 와이드 팬츠예요 여기 보시면 턱이 두 개로 잡혀있는 팬츠입니다 그래서 볼륨감을 아주 잘 잡아줘요 그리고 원단은 고밀도의 개버딩 코튼 원단이 사용이 됐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치마도 개버딩 코튼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나온 팬츠입니다 이 원단 자체가 살짝 캐주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비즈니스 캐주얼로 연출하기에 너무 좋고요 와이드 팬츠지만 허리선이 높아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지도 옆이랑 뒤에 포켓도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실용적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저는 지금 출근 룩으로 셔츠 구두랑 같이 매치를 했지만 또 맨투맨 같은 거랑 입으면 캐주얼하게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팬츠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활용할 만한 좋은 바지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핑크 화이트 조합의 출근 룩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는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그 블라우스의 핑크색 버전이에요 이 컬러 외에도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바지는 이하의 시그니처 벨버텀 팬츠예요 벨버텀이라는 거는 아래쪽이 종 형태로 이렇게 퍼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 브랜드가 또 잘 하는 게 테일러링이거든요 이 팬츠 자체가 테일러링이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리 라인이 더 슬림하고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도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허리랑 힙을 잘 감싸줘서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앞부분 여밈은 후크랑 지퍼 여밈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옆부분에는 슬랜트 포켓이 있어서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 소재는 폴리에스터랑 폴리오레탄 혼방이 사용이 됐어요 폴리에스터 혼용률이 높기 때문에 구김이 잘 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폴리오레탄이 또 혼방이 되어 있어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지는 특히 종아리 쪽을 커버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최근 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이런 핏의 바지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도 또 재킷이랑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노바 재킷이라는 건데 그거랑 같이 입으면 또 약간 셋업 느낌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셔츠 원피스입니다 제가 셔츠 원피스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반응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 그러냐? 셔츠 원피스가 진짜 활용도가 높거든요 이게 최소 한 세 가지 이상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벨트를 매서 연출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이 벨트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빼서 텅으로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우터 형태로 그냥 살짝 걸치는 방식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유용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에 이런 원피스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하에 딱 깔끔한 실루엣으로 나온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소재도 약간 크리스피한 질감이에요 아주 가벼운 질감이라서 한여름에 입어도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뭔가 살짝 볼륨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 앞부분은 되게 플레인한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 주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벨트를 맸을 때 좀 더 볼륨감 있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부분 싹 잡아주고 아래 위로 볼륨감이 생기니까 체형 커버하기에도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소매 부분도 너무 신경 써서 잘 나왔더라고요 레근런 형태로 살짝 여유 있게 나와서 바람이 솔솔 통할 것 같고 입고 벗기에도 너무나 편해요 그리고 저는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앞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셔츠 원피스이긴 하지만 단추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휘든 버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본템으로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같은 거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에도 좋아요 이런 셔츠 원피스는 진짜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미니멀 로맨틱 무드의 원피스입니다 이 제품도 이하의 시그니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한 2년 전에 먼저 봤었어요 그때 보고 나서 너무 예뻐가지고 저거부터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기회가 안 돼서 소개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색상은 민트 컬러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블랙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쁘지만 블랙도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사실 2년 전에 본 게 바로 그 블랙 컬러였습니다 이 원피스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스퀘어넥 형태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쇄골 부분이 잘 드러날수록 여성의 곡선이 뭔가 더 살아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스퀘어넥도 어떻게 파였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너무나 우아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길이감입니다 이게 맥스한 기장으로 나왔어요 저는 키가 작은 편인데 제가 입었을 때 이 정도 길이감이고요 그리고 허리에 보면 벨트가 있잖아요 이 벨트는 탈부착이 가능한데 지금 저는 일부러 연출을 할 때 약간 리본을 크게 만들어서 로맨틱한 모드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살짝 데이트룩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죠 이 벨트는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매 부분도 또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레귤런 형태로 또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디테일 포켓도 있습니다 이 원피스 원단은 가벼운 질감에 바스락거리는 소재라서 한여름까지도 충분히 착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하에서 직접 개발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소재까지 아주 신경 써서 만드는 브랜드고 원단 개발까지 하는 곳이라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원피스는 미니멀 로맨틱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실루엣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꼭 한 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블랙 셔링 드레스입니다 이 제품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셔링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몸을 감싸면서 떨어지는 실루엣이고요 엘라스틱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셔링 자체가 있는 위치도 중요해요 여기 허리 부분에 있는 이 셔링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허리 부분을 잡아줘서 좀 더 체형이 예뻐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매는 돌머리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아주 편하고요 이 셔링 아래쪽으로 포켓도 또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입고 벗을 때 그냥 티셔츠처럼 쉽게 벗으시면 되는데요 뒤에는 또 단추가 있어서 메이크업 묻을 걱정 없이 입고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소재는 이하에서 개발한 원단이에요 바스락거리는 아주 가벼운 원단인데 한여름까지 입기가 좋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블랙 원피스면 더더군다나 원단이 너무 무거울 경우에 너무 더워서 입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편하게 원마일웨어로 활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마철에 편한 출근 룩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슬릿도 있어요 저는 사실 키가 작기 때문에 이런 맥시 드레스 입을 때 슬릿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하거든요 이 제품은 슬릿이 있어서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슬릿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슬릿 없이 비슷한 형태로 나온 또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치마 부분이 플레어 형태로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캐주얼한 청바지와 블랙 블레이저를 활용한 착장입니다 이 블레이저가 이하 제품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봄 셔츠도 이하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의 여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소재로 나와서 한여름에 특히 장마철에 약간 격식 있는 자리에 나갈 때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 재킷 핏은 살짝 오버사이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편하게 걸치기가 좋고요 소매 부분에 절개선이 있어서 약간 독특한 무드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여밈도 재미있는 디테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선으로 여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블레이저랑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또 이런 디테일이 들어있는 걸로 고르면 컨템포러리한 그런 감각이 느껴져서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거 소재는 이하에서 개발한 원단인데요 안쪽이 은은하게 비치는 립스탑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짝 방수 효과도 있어서 장마철에 특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 자체도 엄청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요 이 재킷은 바깥쪽에 아웃포켓 형태로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 단추는 너트 단추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너트 단추가 천연 소재이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부자재라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하에는 지금 제가 입은 이 블랙 블레이저 외에도 이거랑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한여름에 입기 좋은 아우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특히 장마철이라든지 햇빛을 가려줄 만한 그런 아우터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하에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지금 계절에 딱 입기 좋은 이하의 여러 가지 아이템을 살펴봤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하에서 우리 뮤즈님들을 위해 할인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무려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가 영상 더보기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들 외에도 이하에는 더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 예쁜 게 많아요 궁금한 분들은 한남동에 있는 매장에 방문을 해보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